1. 아무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무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부르지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상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하정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무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아무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아무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스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나누게 될 중심 사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우선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호수서를 주셨던 시대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봅시다. 1절에는 이 말씀을 주신 시대가 나오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전체를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유다왕 우시아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 이 여로보함은 바로 여로보함 2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낳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의 이름도 여로보함이고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여로보함,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함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으로 여로보함 2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여로보함, 첫 번째 여로보함 1세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함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의 왕권으로 알고 자기가 자기의 권력으로 알고, 자기의 특권으로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이 능력을 지키고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당과, 자기들이 만든 성정과 자기네들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른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단은 화평하게 지낼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왕권은 굉장히 불안해서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남유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다윗의 자선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쓰신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때, 유다왕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러보암 이세 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오랜 시간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만 평안했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전에 없던 정말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전히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놀라운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네들의 지식과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예배를 이용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였냐면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이 내 중심인데 사실 우리가 이 온 세대의 역사를 흩어보면 내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 우리는 항상 무엇의 노예가 되었었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었었고 명예의 노예가 되었었고 권력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쥔 것이 아니라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생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모든 역사 시대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불을 이뤘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을 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절 말씀에 이 우시아 시대, 여러 밤 2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이때처럼 좋았을 때가 없었지라고 생각한 만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모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시작에 이 말씀의 성격,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왁께서 시원에서부터 부르지지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니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시원, 예루살렘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상 꼭대기가 마르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를 풍족하게 했던 그 기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냐는 것입니다. 왜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암호수서도 징계를 얘기하지만 이 징계를 얘기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징계가 오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징계가 오기 전에 징계를 얘기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목적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화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암호수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열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을 때 광야에서 외쳐인 자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먼저 보낸 이유는 주님께서 오는 길을 곧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여서 주님을 잘 맞아들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에게 복 중에 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 중에 복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맞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됐어요. 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됐어요? 왜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바로 보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조로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로 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시면서 이 회개의 역사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주위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디모델우서 3장 16절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교훈이란 건 뭐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책망은 뭐예요? 이 가르쳐준 걸 기준으로 무엇이 참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길이며 무엇이 죄된 것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치도록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견고하고 이 견고한 걸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회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회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형제들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교훈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27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고 회계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회계를 촉구하고 회계하거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마법사 시몬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저다. 즉 너 이거 얼마나 잘못한 건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리뷰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내 붕괴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완악함을 회계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주시라.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먼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암호수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3장 11절로 보면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으니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죄를 더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4장 1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동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는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나요. 지금 뭐하지 않나요? 심판이 계속 있는데도 너희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평안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지금 암호수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보이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정말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징계받기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또 교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질 수 있는 이 교만한 생각까지 미리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지. 그런데 너희들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다? 너무나 꼼꼼하게 우리의 상황을,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들 지금 모든 교만 버리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암호스 5장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추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부르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부르다 울게 할 것이며 즉 이때 너무나 괴롭게 너희들이 회개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바로 암호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화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만 보이고 말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속히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세례 요안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역사를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때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를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생동감 있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암호스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간 암호스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이것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풍족하게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사선을 통해서 암호스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스서는 주전 8세기 즉 750에서 60년 BC 기간에 주어진 말씀이고 남왕조는 유다 남쪽 두고의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바로 7장 14절에 이 암호스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조 이스라엘에 올라가 즉 남유다 사람이 북왕조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베드레스의 예언을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선지학교 출신이나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어요. 공식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그는 양떼를 따라 이리저리 다녔고 때로는 농산문을 여기저기 팔러 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았던 사려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평면 암호스를 불러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이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무조건 자기네들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우선은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이것을 너무나 또 확대해석해가지고 이 암호스스 이렇게 세웠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도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나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암호스를 불러다 쓴 것이지 하나님을 부르신 암호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순종하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는 여러보함이 하나님 대신 금송화지를 세운 배들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추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교를 촉구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상황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학적인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을 보냈지만 반대로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역학적인 관계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언제든지 공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런 역학적인 관계 안에 없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합법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구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언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서에 이 아모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이 아모스의 순종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데 이 아모스의 경우를 대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러한 경우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돋보이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봅시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이에요. 지도자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포악과 불의로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어졌어요. 이것이 참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인데 이것이 반복되는 게 놀라워요.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번영을 누리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많은 오락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세상인데 이상하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포악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선진국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근데 포악과 불의로 괴로운 사람들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통치예요.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통치예요. 근데 그것이 없자 어떻게 됐어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출세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돈을 들여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먹고 기쁨으로 놀이하고 놀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았어요. 예배가 즐거웠어요. 예배가 기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형식만 취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취해서 무엇을 추구한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 부분이 아무스에 너무 아프게 지적되고 있어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여와를 바을 섬기듯이 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섬기지 않았어요. 아무스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에게 무거운 징계가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스 선지자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스에서 전체적인 성격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일곱 국가 중 여섯 국가에게 임한 후 베니게의 도시 중 국가 중 두로는 있으나 시도는 제외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스가 예언한 주변 국가들은 선민과 적대관계에 있던 다메색, 아랑과 가사, 블레셋이고 동맹관계에 있던 두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혈원관계에 있던 에돔, 에소의 후손이죠. 그리고 안몽과 모합, 루소의 후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민인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주의깊게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 하나 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체를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왁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고 계시고 강한 자를 다스리고 계시고 민족들을 이동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통치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운행 통치에 예외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북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도 통치를 알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여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죄라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빨리 회개라도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이들 얼마나 빨리 회개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 일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더 목이 곱고 더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법과 질서가 지쳐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권력과 분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도덕성이라는 맥량에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신앙과 도덕의 붕괴에 처한 나라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잘되는 것 같네? 이러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 편향된 선민사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강해지면 더 큰 악으로 달려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민사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깨끗해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선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이 은혜를 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하고도 큰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쟤네들은 저런 죄 지어서 멸망하는 게 당연하나 우리는 저런 죄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아. 즉 죄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죄를 죄처럼 생각 안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해야 돼요. 죄를 더 분명히 알고 죄를 더 미워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의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먼저 우리가 선택되어서 받게 된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특권사상에 빠져있는 잘못된 변종인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모스도 시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늘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준행한다면 언약을 준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적들에게서 보여주실 것을 약속했고 백성들도 그 언약을 준행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생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는 정의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법 행위를 계속하면 그들은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미리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공유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은혜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아무스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누리게 될 축복과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또 희망의 날인 여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와께서는 죄악을 멸하시며 은총을 입은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범죄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가운데 다시 시작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된 나라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약속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사상이 아무스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우리를 위해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성기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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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